일단 너무 흔해요. 아까 10명 중 3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0명 중 3명이니까 굉장히 흔하고 그런데 눈에 딱 띄거든요. 눈에 딱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요즘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게 취급받으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틱장애 또는 틱병하고 틱은 다른 겁니다. 틱은 굉장히 흔해요. 그런데 우리가 틱장애라고 해서 제가 진료를 보고 질병으로 놓으려면 틱으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야 돼요. 힘들어하거나 이게 아이의 사회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 해야지 이걸 틱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틱하는 아이들의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틱을 보인다고 이게 다 병이다 또는 이게 심각한 거다 이렇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